아 그럼 큐브 돌리는 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짱을 띄워드림내는 것이지요 쌍드랍? 쌍드랍을 띄우는 거죠 쌍드랍 보통 몇 개만에 나오는 것인가 다섯 개 전에 나오지 않을까요? 흐흐 음 아.. 아 메행메행 안되죠? 아 이건 돌려야되는건가요? 요건 안되겠지? 흠흠.. 아이가 핵이고 아이가 핵 메일이고 아이가 핵 MP 아이가 핵 아이 핵 메일 아이 핵 메일 메메야 60% 안되겠네? 이거 아이 핵 메일 인트로 돌려야겠네 그쵸? 돌려야겠네 돌려야겠어 흐흐흫 메메행을 돌리겠다 MP 30 나왔드 금방 나왔던데 그나마 아잉 메일 인트나? 그정도 나오면은 가능성이 있는거구요? 그럼 실블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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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야되는거구요? 아우 저도 기억이 나네 저도 아잉 아잉 두개 뽑으려다가 자꾸 아잉 메일하고 메잉 메일이 나와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네 이런건 안쓰나요? 인트 30%인데 못쓰는거죠? 얼전이네 샤이닝드? 아아 이미 30%네요 그러네 돌려야겠구만 들려야겠구만 서 JC 아 chama 앙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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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프트가 뭐가 이래요? 아 이분들은 엄청 오래 하신 분들이죠 잘 봐 템을 보시면 다 아잉, 메이, 엑셋인가 보다 따로 있잖아요 아 참 거기에다가 시드링까지 자기가 따는 건데 아 빡세죠 리프트의 힘든 점이죠 과정이 힘드니까 저는 리프트 못할 것 같아 진짜 나는 리프트 못할 것 같아 옛날이었어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다 판매가 안 되니까 정말 자기만족으로 하는 서버지 않나 정말로 쉽지 않구만 쉽지 않구만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긴가 아 아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아 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잉메익은 안되죠 이건 안되겠지 이것도 안되잖아 하하 메익메익 아잉메익이 나와서 아 이것도 안되겠네 이것도 돌리는 옵션이구만 아 그렇지 그렇지 비교적 많이 나오긴 한거 같은데 아 이것도 안되네 무조건 아잉가익 밖에 없네 선택지가 아잉가익 밖에 없어 두 번 나왔던데 두 번 나와던데 두 번 나와던데 잘 나온거 같은데 그렇지 그게 아잉가익이 나와야 된다는게 문제지만 아 또 나왔다 메익메익인데 또 하하하하 하하하하 매인메이 매 가이익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어? 어? 뭐야? 70.. 65개 음 음 예시 예시 야.. 아켄쉐이드 스태프. 와 이걸 뽑았네요. 아켄쉐이드 스태프. 와.. 물방울석 240갯을 모았는데.. 아! 아 근데 아켄쉐이드가 또 있네요. 진짜 오래 하셨구나. 야 어렵지 않나요? 아무리 물방울석을 구입한다고 해도. 야 아켄쉐이드 두 자루라. 리프트에서.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. 여기 리프트 서버입니다. 그죠? 그럼 아켄쉐이드를 하려면은. 자기가 루시드를 돌아야 돼. 그죠? 그게 물방울석을 240갯을 모아야 된다는. 아.. 그것도 아켄쉐이드 두 자루나. 아..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요. 아.. 메잉메잉.. 아잉메잉 말고요. 아잉아잉이에요. 근데 메잉메잉 두 번 나왔고 아잉메잉이 나왔거든요. 무조건 아예가 이겨야 돼.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. 아! 아 하드루시드에서 나온다? 아 그것도 되네? 생각해보니. 아 그러네. 아 옛날같지 않지. 맞아맞아. 아 옛날사람이라서. 아 그렇지. 그렇지. 아 그렇지. 잡으면 나오는구나. 아 그러네. 아 하드에서 잡으면 나오는구나. 아 아 끝났습니다. 4억 남은거 좀 해볼게요. 그러네. 음.. 클로콘. 자아 마무리 3개. 아 메잉메잉 두 번 나왔는데. 아잉메잉. 아잉아잉은 쉽지 않군요. 자기가 원하는 옵션이 제일 빡센거 같아. 음.. 아! 아 여기까지인가요. 아 아쉽게 안 떴군요. 음.. 그냥 껴봐. 음. 음.. 음- 음.. 음. 아 자기 없지 아 나 무슨 자기인지 생각하고 있었네 아 그렇지 그렇지 무슨 짝이지 그 생각하고 있었네 반전적이 카오스링을 끼신다고요 누구요 악마모리님 에드걸룬 12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악마모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냥 이거 뭐 시드링을 바꾸는거죠 바꿔쓰는거죠 크로켓구만 아니 카오스링으로 끼려고 준비중이거든 자기 없는게 참 좋긴 하다 그지 리프트에서 4만의 벽은 요로정돈되야되나 보금데요 다 20레벨이네 그럼 1320이 마지막이야 정말 정말 오래 하셨구만 이거는 세번째 줄을 바꿔서 법지를 늘리시면 되겠구만 아 그렇지 그렇지 8,090 아 어쨌든 옵션이 안나왔지만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